김수현 씨 입장하고 계십니다. 별그대의 인기가 실감이 나는데요. 만나 뵌나요? 아니요 이제 대기실에서 뵈야죠. 오늘 혹시 수상 예상하시나요?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베스트 커플상 후보이기도 한데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커플상...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스리데이즈의 별에서 온 그대 김수현 김수현 씨 별에서 온 그대에서 외계인 도민준 역할을 맡았어요. 더 이상 수수가 필요 없죠. 김수현 대세입니다. 김수현 씨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. 자 마지막으로 김수현 씨 소감을 먼저 들어볼게요. 김수현 씨 아... 예 정말 감사합니다. 어 저... 예 그... 10대 안에 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구요. 어... 무엇보다 오래... 예 너무 오래... 2014년을 꽉 차게 만들어준... 예 별에서 온 그대. 예 우리... 예 정말... 감사드립니다. 아 정말... 사랑합니다. 예 그리고... 항상... 약간..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 정말... 그... 고두심 선생님의 말씀처럼... 예... 열심히 발길질 하겠습니다. 지켜봐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지금 여기에... 굉장히 아시아 팬들도 많이 와있어서... 그분들이... 중국어로 또 일본어로 많이 응원해주고 계신데... 도민준 씨 역할을 했잖아요. 만약에... 그 도민준 초능력 가운데서... 한 가지만... 가질 수 있다면... 되게 좋아하네요. 예... 예 저는... 시... 시간을 멈추는 능력을... 멈춰서 뭐 하시게요? 저 혼자만 움직이겠습니다. 같이 움직여요? 네네네... 자... 이렇게 해서... 지금까지... 2014년도... SAF 연기대상... 삼성 갤럭시 노트 엣지... 네티즌 인기상... 하나... 둘... 셋... 김수현 씨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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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오세요. 김수현 씨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으로 오세요. 네 축하드립니다. 우리... 축하드립니다. 서준 씨가 직접... 상을 주시고요. 또 꽃다발... 어... 자 소감을 좀...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... 2관왕이 됐어요. 제가 드려드릴게요. 네... 아... 정말... 감사드립니다. 어... 예... 올해는 정말... 도매니저가... 천송이 씨 부럽지 않은... 꽉 찬... 그런... 특별한...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어... 예... 아... 이 상들에 부끄럽지 않게 항상 열심히... 발길질하는... 예...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... 예... 별에서 온 그대 팀에게 정말... 깊은 사랑... 함께 나눠요. 예... 그리고 장태우 감독님 사진 찍고 계신 장태우 감독님. 예... 너무..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베스트... 커플상! 별에서 온 그대 김수현, 전지현, 피로큐의... 이종석, 박씨의... 미녀의 탄생의... 주성욱, 한예슬... 괜찮아, 사랑이야의... 조인성, 공유지 커플 축하드리겠습니다. 자... 팬스트 커플... 어... 모두... 부대위로 올라와 주시면... 고맙겠습니다. 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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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새... 일단은 올라오신 분들이 새 커플이라... 예... 예... 빨리 빨리 제가 드리겠습니다. 예... 축하드립니다. 예..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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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.. 축하드립니다. 예... 사실은 키스신 때문에 아까 말들이 참 부러워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너무 추웠나요? 어땠나요? 아 예 굉장히 춥지만 좋았습니다. 전지현 씨 김소연 씨의 키스신 점수를 100점 만점이랑 몇 점 주시겠습니까? 100점이요. 100점이요 아유 아유 축하드립니다. 영화도 같이 하시고 드라마도 같이 했기 때문에 남다른 선후배일 것 같은데 우리 김소연 씨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?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사실 며칠 전에 별에서 온 그대를 다시 재방송에서 봤는데요. 정말 수연 씨가 연기를 너무 잘 했더라고요. 그래서 천송이는 사실 캐릭터상 굉장히 뭐랄까 많이 보여주는 역할인데 그거를 수연 씨가 굉장히 잘 받아줘서 사실 베스트 커플 상도 김소연 씨가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커플이 빛났었던 것 같아요. 아유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. 누나 칭찬도 좀 해야지. 예 우선 지현 누나는 이렇게 같이 연기할 때 현장에서 보면 우선 굉장히 몰입이 잘 되고요. 그럼 뭐 저는 너무 편하게 했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아 우리 김소연 씨, 전주연 씨. 2014 SAF 연기대상 중편 드라마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별에서 온 그대 김수연 씨 축하드립니다. 별에서 온 그대 김수연 씨는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초능력 외계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안방극장의 도민주의 신드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 오늘 김수연 씨가 굉장히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. 박원왕이에요. 축하드립니다. 2014년도는 김수연 씨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자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? 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엄마 큰 이모 작은 이모 아버지 항상 사랑하고요. 별에서 온 그대 장태우 감독님 감사합니다. 박지은 작가님 또 복기리 촬영 감독님 또 문수영 조명 감독님 연출 편집 음향 특효 소품 섭외 진행 편 예 죄송합니다. 예 A팀 B팀 모든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예 또 최고의 천송이 우리 지연 누나 예 김장한 선생님 또 성록이 형 혜진이 형 예 또 인나 누나 우리 재현이 예 또 모든 동료 선배님들 후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예 또 예 죄송합니다. 감사드릴 분들이 좀 많아서 예 또 키이스트 모든 동료분들 배영준 선배님 양그란 대표님 신필순 대표님 배성홍 대표님 신현 실장님 한영수 팀장님 매니저 태연이 항상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. 또 권은정 실장님 김인숙 실장님 사랑합니다. 혜진이 나라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. 또 선동원당님도 사랑하고요 항상 이렇게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마다 제가 아직 미숙하고 부족해서 겁이 많이 납니다. 더군다나 도민준 같은 저에게 더욱 더 새로웠던 그런 인물은 더 겁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다음 작품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많은 것들에 물론 겁은 많이 나겠지만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많이 미숙하지만 부디 오래오래 지켜봐 주십시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앞으로도 오래오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용하셔서 함께 보시겠다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